삼성 바이올로직스가 인천 송도의 제2바이오 캠퍼스를 짓고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으로 도약합니다. 인천시와 삼성 바이올로직스는 오늘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과 존 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송도 11공구 산업시설 용지 35만 7천 제곱미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부지는 현재 사용 중인 송도 509 제1바이오 캠퍼스보다 약 30%가량 큰 규모입니다. 삼성 바이올로직스는 이번 대지 매입을 통해 글로벌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. 송도 11공구에만 4개의 공장을 새로 짓고 기존 송도 509 제1캠퍼스 이상의 생산 설비를 추가한다는 전략입니다. 총 사업비는 7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.